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일 오늘의 빅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남 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매달 첫번째 날 초에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도 2024년 6월 달의 수익률 그리고 과거 1년간 미준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공개하면 꼭 평소에는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악플을 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도 악플 몇 개를 제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나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미준 수익률을 여러분들과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상식과는 좀 상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모멘텀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들립니다. 따라서 제가 모멘텀이 치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사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 팔아도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저의 수익률을 공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요. 제가 볼 때는 내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라는 일종의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불가능은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주식 투자에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주식이 잘못될 리가 없다. 이 회사는 꼭 성공할 거다. 이런 마음 자세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환경 그리고 기업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팔로우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2년 전에 메타라는 주식은 75% 이상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고점에 비유하면 아직까지도 반타작 수준인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과연 내가 주식을 잘못 선택해서인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있었잖아요. 애플이 갑자기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이러면서 메타의 수익원을 차단해 버렸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2025년이 되면 세상의 차 중에 반 정도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기차 보급이 딱 끊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전기차의 확산 추세가 가속화되지 못했죠. 따라서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아 지금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전기차의 추세가 다르구나. 따라서 잠깐은 비중을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중시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중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 과거 한 2년간 우리가 살펴봤던 S&P500 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았고요. 따라서 올라간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두 번째로 메가테크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외인 부분은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만 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킹알파로 들어가서 트레저리 즉 미국 국채의 금리를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S&P 500의 시장폭을 보시면 이제 4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51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39.7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이긴 하지만 문제는요. 과연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버텨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게 되면요.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량 주식 뿐이죠. 특히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테크주들,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다시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과연 어떠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되는지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지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Fear and Grid Index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48, 아직까지는 50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과연 리세션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0.13% 올라갔고요. S&P500은 플러스 0.27,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플러스 0.83%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성장조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NIO가 있는데요. 6.73%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두 번째로 리오토가 플러스 6.71, 세 번째 테슬라 플러스 6.05% 보였습니다. 따라서 세 종목이 모두 전기차 종목이잖아요. 일단 NIO랑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어제 배송 실적이 보호가 됐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3인방 같은 경우는요. 매달 첫 번째 날에 그 전달에 대한 배송 실적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잖아요. 자, 어제 NIO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실적이 보호가 됐습니다. 6월 달에 배송량이 무려 98%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2분기 통틀어서도 144%의 무서운 성장률을 자랑했습니다. 리오토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6.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성장률은 25.5%. 따라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자, 그 밖에도 스노우 플레이크가 5.69% 상승하면서 슬슬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몽고디비 역시도 5.4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모멘텀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플러스 5.19, 코인베이스 플러스 5.01,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4.47, 로쿠 플러스 4.24%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성장주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퍼시픽 바이오가 12.41% 급락을 했고요. DXY젯이 마이너스 10.71,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지 마이너스 8.79, 블룸 에너지 마이너스 7.11, 추위 마이너스 6.61, 스텝 마이너스 6.31,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5.93, 파이버 마이너스 5.1, TMF, 미국의 20년 국채를 추종하는 3배짜리 레브리지 ETF죠. 마이너스 5.13, 솔라 엣지가 5.12%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91.09%를 찍고 있습니다. 자 어제 떨어진 종목의 공통점은요. 일단 바이든 수혜주가 많이 떨어진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청정에너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MF가 떨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요. 국채의 금리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한 이유로 TMF, ETF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준 탑10의 성적입니다. 가장 위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19%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2.17, 아마존 플러스 2.04, 엔비디아 플러스 0.62, 메타가 0.09%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01%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62,480회가 있습니다. TSMC-0.85, SMCI-0.86, 우버가 2.1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가지 경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에 오셔서 어드밴스 클릭하셔서요. 주가 차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로 바꾸고요. 일단 기간을 5년으로 설정을 하면요. 지금 가장 높은 곳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깝게 클로즈업을 해보죠. 3개월 그리고 1개월을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정거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어제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해서 외드부시에서요. 테크주가 15% 추가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테크주가 앞으로도 15% 이상 상승한다면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테크주 중에 탑픽 6종목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외드부시 증권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등 대형주가 이끄는 테크주식이요. 인공지능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15%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댄 아이브즈고요. 댄 아이브즈의 성적표 잠깐 보여드릴까요? 보시는 것처럼 8,918명 중에 1,788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적은 아닌데요. 그래도 상위 한 20% 정도에 속하는 유능한 점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1년간 석세스 레이스는 54%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테슬라라든지 루이비안 그리고 애플 같은 주식을 강추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는요.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기술주가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AI 사용 사례가 실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기술 펀드멘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얘기는요. 슬슬 AI를 사용하면서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발견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나스닥은 또 다른 강력한 하반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는요.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향한 경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 2, 3등 기업이요. 앞으로도 4조 달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경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GPU 칩은요. 기술 분야의 새로운 금 또는 석유로 여겨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웨드브시가 선정한 하반기 최고의 테크 주식 6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고요. 두 번째는 구글입니다. 알파벳. 세 번째는 팔란티어고요. 네 번째는 팔로알토 네트워크. 다섯 번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섯 번째는 지스케일러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세 종목이 지금 사이버 보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이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일즈포스, 몽고 디비, 나이스 시스템즈, 베로니스, 사운드 하운드 AI, 페가 시스템즈,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베린트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은요. 과매도 종목으로 분류가 됐다. 최근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테크 종목 중이에요. 유일하게 달리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과매도 돼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댄 아이브즈는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터프라이즈 AI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애플, 메타, 구글은 가을에 아이폰 6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AI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GPU 그리고 인프라 기업들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많은 기업들이 AI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는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드디어 AI를 상용적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애플이라든지 메타, 구글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서 언급한 그룹이 AI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설치 기반을 넓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공급 업체가 고객에게 생성형 AI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구축된 명확한 가치와 데이터 중심 사용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수의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아울러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AI 혁명의 패자가 되는 루저 기업은요. 경쟁할 도구가 없다든지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가 없어서 판매 주기, 플랫폼, 미래 성장 기회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AI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혜주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겠지만 여기에 끼지 못하면서 도태되는 기업들, 따라서 리스크가 커다란 기업들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가의 추천 주식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뱅커브 아메리카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뱅커브 아메리카는 매수 추천 종목을 9개 그리고 매도 추천 종목을 1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등장할지 살펴보시죠. 뱅커브 아메리카의 NLS들은요. 미국 주식의 9개 업종에서 3분기 단기 추천 주식 10개를 새로 선정했다. 따라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좋은 추세를 보일 수 있는 단기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9개의 매수 추천 종목 그리고 1개의 매도 추천 종목은요. 3분기에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요한 총매제가 기대된다. 따라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총매제 즉 캐털린스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뱅커브 아메리카가 추천하고 있는 매수 추천 종목 9개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오토네이션이 나오는데요. 티커네임은 AN이죠. 오토네이션이 추천되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억눌린 수요로 인해서 신차 판매 사이클 개선에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 1년 넘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러한 회복세가 발견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드디어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동안은 이제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억눌린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오토네이션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러한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엘라노 애니멀 헬스고요. 티커네임은 ELAN입니다. 세 번째는 GE가 추천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 글로벌 페이먼트. 다섯 번째 골드만삭스가 등장하고요. 여섯 번째는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가 추천되고 있는 이유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연결된 네트워크에 막대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통 네트워크 효과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뭐 이러한 플랫폼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뱅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요. 팔란티어 역시도 네트워크 효과를 독특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시면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요.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팔란티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따라서 하나의 고객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스트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의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업들의 고객사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일을 했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호텔 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텔 기업을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호텔 기업, 세 번째 호텔 기업 이렇게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고객사를 위해서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수가 늘면 들수록 고객사의 수가 늘면 들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가 추천되고 있고요. 지난 1년 반 동안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기업이 스포티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는 유니언 퍼시픽 코어퍼레이션,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가 나옵니다. 벌티브 홀딩즈 같은 경우는요. 기존 칩보다 3, 4배 정도 더 뜨겁게 작동하는 인공지능 칩의 채택으로 인해서 기존 및 새로운 유형의 액체, 냉각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수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등급을 받은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멕스라는 주식이고요. 티커네임은 KMX입니다. 애널리스트 존 머피에 따르면 중고차의 소싱 환경, 특히 후기 모델 중고차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항이다. 후기 모델 중고차는 최근에 나온 이러한 개솔린 차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차는 잘 팔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관계는 2025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1, 2년 동안 중고차 신양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기사를 통해서는요. 웨드부시 그리고 뱅컵 아메리카가 보기에 다가오는 2024년 하반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강추하는 주식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웨드부시랑 뱅컵 아메리카가 동시에 추천하는 종목이 하나 발견이 되잖아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팔란티어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요. 산업 전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지원 및 인간 주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팔란티어 인공지능 플랫폼 AIP 그리고 팔란티어 파운드리아 같은 데이터 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인공지능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따라서 팔란티어 주가는요. 연초 대비 이미 52% 상승한 사항이고요. 지난 5일 동안도 8.06%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죠. 지난주에 보이저 스페이스와의 파트너십 확대 발표가 있었고요. 이는 팔란티어 1년 동안의 랠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팔란티어 그리고 보이저 스페이스와 에어버스가 주도하고 있는 합작 투자사 스타랩 스페이스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기업이 계약을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요. 또한 계획 중인 스타랩 상용 우주 정거장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100% 수주를 따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팔란티어와 보이저 스페이스는요. 지난 2월에도 상업 스페이스 분야에서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저 스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30년 동안 무려 2000회 이상의 우주비행 임무를 완수한 그러한 경력이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대담한 혁신과 차세대 기술을 통해서 우주 탐사, 보안, 상용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요. 보이저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 파운드리와 AIP를 자사의 방위 솔루션에 접목을 하고요. 국제 우주 정거장 고객을 위한 페이로드 관리 시스템, 따라서 결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스타랩 스테이션에 통합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부분에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팔란티어는요. 머신러닝 그리고 엣지 프로세싱 역량을 바탕으로 최대 고객인 미국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가 가장 커다란 고객이었잖아요. 최근에는 상업 분야에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팔란티어는요. 좋지 않은 소식 하나도 있었는데요. 바로 증권사인 모네스 크리스피 하트라는 기관에서 팔란티어의 주식을 매도 등급으로 낮췄고요. 또 주당 20달러의 목표 가격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브라이언 화이트고요. 이 전문가는 시장이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소프트웨어 주식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맞는 얘기죠. 6월 28일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요. 211.08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2023년에 167% 급등한 팔란티어의 주가는요. 2024년에 접어들자마자 이미 밸류에이션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 연초 대비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극에 달했다. 더 이상은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떨어질 만이면 남았다. 이렇게 지금 브라이언 화이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라이언 화이트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AI 트렌드와 불안정한 지정학적인 그러한 이슈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또한 정부 계약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익이 있다. 아직까지는 민간 부분보다 이 정부 계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매출이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가장 어두운 날이 우리 앞에 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는요. 앞에서 강추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였잖아요. 최근에 BNN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팔란티어가 사용 사례 측면에서 가장 순수한 AI 기업이다. 따라서 AI 기업 중에 가장 진정한 AI 수혜주는 팔란티어다. 이렇게 강추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의 최근 발전상을 강조했다. 그는 업계가 AI의 두 번째 파생 상품으로 접어들면서 수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AI 수혜주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국한됐는데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팔란티어가 있다는 것이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팔란티어 주식의 펀드멘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에이팅은 5점 만점에 3.37에 머물러 있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다 좋은데요. 밸류에이션이 F학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일단 TTM으로 보시면요.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211배까지 올라가 있고요. 포워드로 보시면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도 무려 164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고 해도 PEG가 3.21을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을 대비해도 비싸다. 이렇게 결론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요. 밸류에이션 그리고 펀드멘탈을 봐서는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두 번째는 펀드멘탈,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텀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팔란티어는 이 펀드멘탈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가 계속 강력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모멘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멘텀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모멘텀은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스트롱 바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매도 위계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9가지는 중립, 17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죠. 팔란티어의 5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22년 이후에,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요. 정거점이 하나 여기 있잖아요. 한 29달러 부분에서 지금 막힐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29달러를 초과해서 올라갈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차트는 팔란티어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1년 주가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보입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안에 주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올 초에 있었던 작은 정거점입니다. 27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정거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 숄더가 보입니다. 머리와 어깨가 보이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20달러를 조금 넘어가는 수준에서 세 번이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떨어지다 반등했고요. 두 번째 반등 그리고 세 번째 떨어지는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27.64달러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컵 앤 핸들이 완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발견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주가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서 주가 헤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약간은 걱정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모간스탠리에서요. 우리 대신에 엔비디아의 시장 상황을 체크해 줬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현장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간스탠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모간스탠리가 강력한 데이터 점검 상황을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익 추정치 그리고 목표 가격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셋무호입니다. 조셋무호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에서의 최근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단기적인 수치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으며 총매 경로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H20 빌드의 매우 강력한 급등을 언급했다. H20가 뭔지 좀 살펴봐야겠죠.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엔비디아의 H20 칩은요. 고급 AI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칩을 얘기합니다. H20는요. 2023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개발한 세 가지의 중국 전용 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칩을 얘기합니다. 이 칩은 중국의 국내 대체품, 특히 이제 화웨이가 만드는 에센트 910B가 있는데요. 이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 가격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H20를요. 더 낮은 가격대로 포지셔닝 했고요.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화웨이 제품에 비해서 무려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위해서 마진을 조금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과연 중국 쪽에 이렇게 싸게 판매하면서 마진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2분기부터 H20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부터 막 대량 생산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간세니가 체크해보니까 너무나 잘 팔린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조셋무원은요. 두 차례의 아시아 노트와 미국 노트에서 체크한 데이터 포인트는 여전히 견고하다. 따라서 아시아 시장도 강력하고 미국 시장도 좋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호퍼 사이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며 그 열기와 가시성은 이전보다 낮고 블랙엘에 대한 열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지금까지는요. 호퍼 사이클이었다. 근데 이제 신상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블랙웰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호퍼 사이클이 지금 끝자락에 와 있으면서 조금은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열기가 예전만큼은 못하다. 하지만 블랙엘의 열기를 생각하면 앞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헌은요. 목표 주가를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16%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헌은 또한 호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H100에서 H200 메모리가 개선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고객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와의 대화를 이용해서 따라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지금 대만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H20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셋무원은요. 엔비디아의 어닝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갭 기준으로 주당 2.91달러 그리고 논갭으로는 3.10달러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수치를 각각 3.34 그리고 3.53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셋모의 성적표 잠깐 보여드리면요. 현재 8918명 중에 393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석세스레이스는 56%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12.9%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셋모가 보기에 좋은 기업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바이고요. 그리고 월프스피드가 홀드입니다. 마이크론도 홀드를 받고 있고요. 암바렐레가 바이, 브로드컴이 바이, 그리고 코버 같은 주식이 바이를 획득하고 있다. 반면 AMD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메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메타의 주가는요. 100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죠.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메타 주식은 사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양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두 개의 상반된 견해죠. 투자회사 니드함이 먼저 나오는데요. 대규모 언어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이 이미 메타 플랫폼제의 컨텐츠 생성이라든지 수익화 노력에 약 20%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요. 메타는 이미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로라 마틴이라는 전문가가 등장하고요. 이 팀이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직 메타 직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요. 제네라티브 AI가 이미 어드밴티지 플러스 제품을 비롯한 메타의 혁신적인 광고 기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 대행사 CEO와 들고도 대화를 나눴다. 여기에 기반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요. 향후 2, 3년 동안 메타가 전체 수익화 스택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에 걸쳐서 제네라티브 AI를 통합하고요. GPU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엄청난 자본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메타는요. 올해 예상 자본 지출이 360억 달러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 80%는요. GPU 관련 투자에 할당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는 엔비디아로부터 구매하는 15만 개 이상의 GPU가 포함된다. 단기적으로는 수익화를 위한 GPU 투자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검색 및 AI 워크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GPU를 구매할 것이다. 역시 인공지능 시대에는 GPU만한 게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메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전 직원들의 대화에 따르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주요 과제는 사용자 성장 둔화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쓰는 이러한 플랫폼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장 둔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가능하고요. 특히 페이스북은 젊은 사용자들이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라든지 스냅첵 같은 플랫폼을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역시 젊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용자 증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참여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보통 하루에 35분에서 50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나와 있고요. 메타는 현재 사용자 참여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추천 엔진을 개선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쇼폼 동영상을 도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 다음은요. 메타의 주식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미달 즉 매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로라 마틴과 그녀의 팀에 따르면요. 경영진, 메타의 경영진이 2, 3년 투자 주기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3, 4년 정도가 지나야 수익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메타의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한테 메타의 자금을 원천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따라서 메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2023년 메타 광고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요. PDD가 소유한 테무라든지 쉐인과 같은 중국 할인 소매 업체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매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틱톡 금지 가능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만약에 테무라든지 쉐인 같은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완화되면요. 아마도 메타 광고의 매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투자 기관이고요. 메타에 대해서 강력 매수를 재확인해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원래 550이었는데 이번에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메타의 2025년 자본지출 카펙스 추정치를 월가 최고치인 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라서 레이몬드 제임스 역시도 메타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이 부분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요. 주로 인프라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2025년 수익 추정치를요. 24.26달러로 3% 오히려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몬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라마의 제너레티브 AI 수익화 그리고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비즈니스 광고 기회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의 진정한 수혜주가 메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400억 달러에 달하는 제너레티브 AI 수익화 기회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너레티브 AI 때문에 메타는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냥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석가들은요. 라마 그리고 오픈소스 전략이 기업에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비즈니스 또는 소비자 AI의 일부 조합이 핵심 소셜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광고 수익화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메타의 성장 추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기사 하나에 따르면 현재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 3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라마였잖아요. 따라서 그만큼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메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타 주식의 펀드멘탈을 한번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는 5점 만점에 3.47을 받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죠. 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포워드를 봤을 때 24.91입니다.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4.9배 올라가 있다.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평균이 23.69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장률을 가미하면요. 1.38입니다. 1.38은 뭐 1.0 이하로 떨어지는 않기 때문에 와우는 아니죠. 하지만 5년 평균이 1.5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대비하면요. 지금 현재 PER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 주식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바이 의견이죠.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2가지는 매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주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 5년 차트인데요. 5년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급성승하는 추세를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 수준은요.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머물고 있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정거점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됐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억수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한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추세가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이런 박스권이요. 533이 지금 정거점이잖아요. 여기를 뚫고 나가는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가. 만약에 떨어지면요. 한 420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월가의 쪽집게 톱니가 등장합니다. 톱니가 이번에는요.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15만 달러로 고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목표 가격은요. 연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배 반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엄청나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거죠. 그 논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스트라트의 톱니는요. 최근에 암호화폐의 약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15만 달러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사상 최고치인 7만 3천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 좁은 거래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요. 박스권에 갇혔다는 겁니다. 횡보라고 있다는 거죠. 6만에서 7만 사이에 지금 박스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마도 7월에 유통을 시작한 마운트 곡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마운트 곡수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전성기에는요.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한 것이 바로 마운트 곡수였거든요. 자 그런데 2014년 2월에 마운트 곡수는 해킹과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약 85만 비트코인을 잃은 이후에 거래를 중단하고요. 파산을 신청했죠. 자 그리고 수년간에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말에 회생 계획이 승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채권자 상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운트 곡수는요. 2024년 올해 7월 초에 바로 지금이죠. 약 2만 명의 채권자들에게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양이 분배되기 시작하면요. 암호화폐 시장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약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시장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 전체 공급량의 무려 0.7%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채권자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요. 바로 팔 가능성이 높죠. 매도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요. 이미 많이 하락 조짐을 보여왔잖아요. 이미 선 반영됐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약 5만 9천 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따라서 분석가들은 단계적인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시장이 광범위한 가격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잠재적인 매도세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마운트 곡수의 사태는요. 수년 동안 엄청난 오버행이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달리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리고 가장 커다란 오버행 중에 하나가 7월달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반기에 꽤 급격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몇 년 동안 굉장히 걱정거리였는데요. 이 걱정이 7월달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오버행이 사라지게 되면 신나게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비트코인은 1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여전히 올해 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이 됩니다. 한때 세계 최대 규모였던 마운트 곡수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탁관리인이요. 6월 24일날 발표를 했는데 7월달에 채권자들에게 현재 가격으로 90억 달러에 해당하는 14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은요. 10년 넘게 거래소와의 해결을 기다려왔던 채권자들이 곧 비트코인을 받으면 바로 매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독일 정부가 6월 말 이전에 압류했던 대량의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거래소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더욱 부추겼다. 두 가지의 악재가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은요. 지난 여름에도 작년 여름에도 몇 달 동안 20% 범위에서 박스권에 머물다가 결국은 상승세로 돌아섰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올해 역시도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기에 반감기가 있었죠. 그 얘기는요. 내년 말 정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톱니는요. 내년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어느 해이든 단 며칠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은요. 매년 10일 동안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비를 빼면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 따라서 시장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12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5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그렇게 살아나지는 못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 톱니가 얘기한 것처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년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잡히죠. 여기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6만 달러 그리고 7만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위로 돌파를 하는가 아니면 아래로 돌파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위로 돌파하게 되면요. 또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5년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5년 차트에서 만약에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컵앤핸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추세가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박스권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가 아니면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오늘의 빅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여러가지 펀드멘탈 수치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모멘텀 지표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각 종목의 주가 차트도 많이 보면서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익숙해지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마련이 되잖아요.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분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주가 차트를 분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실력을 늘러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양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차트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